오늘은 식당에서 음식을 빠르게 제공하는 6가지 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과 빠르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바쁜 시간대에는 짧은 대기시간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방 시스템 최적화, 직원 교육 강화, 메뉴 단순화 등 음식을 빠르게 제공하기 위한 6가지 실질적인 팁을 소개합니다. 1. 주방 시스템 최적화로 조리시간 단축하기 효율적인 주방 레이아웃 설계, 주방 레이아웃 설계를 삼각형 형태로 설계하면 조리 동선을 최소화하여 조리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 싱크대, 조리대를 삼각형 형태로 배치하는 것이죠. 최신 주방 장비 도입 효과 주방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여 식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조리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인덕션 사용법을 숙지, 식기세척기 선택 가이드로 점포에 맞는 크기, 상품을 고릅니다. 2회 조리, 서빙 로봇 도입 충분한 재료 준비 미리 재료를 손질하고 필요한 만큼 준비하여 음식을 빠르게 제공, 손님이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입니다. 2. 직원 교육 강화로 서비스 품질 향상 표준 조리법 확립 신입 직원의 빠른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간단하고 기본적인 메뉴부터 시작하여 표준 레시피를 숙달하도록 합니다. 경험 부족으로 인해 조리가 느릴 수밖에 없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기본 지식 교육 식재료 손질, 조리기구 사용법, 위생관리 등 기본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합니다. 이 밖에도 영상으로 조리 과정을 보여주거나 체크리스트, 정기적인 피드백으로 평가와 회의, 칭찬과 격려가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3. 주문 시스템 개선 정확한 주문 전달 주방으로 주문을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주문 확인 시스템 주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실수를 줄입니다. 키오스크 도입 고객이 직접 주문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를 도입하여 주문 시간을 단축합니다. 4. 메뉴를 단순화하는 것이 식당에 유리한 이유 단순화된 메뉴 메뉴 구성을 단순화하여 조리 시간을 단축하고 재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합니다. 메뉴를 단순화하는 것이 식당에 유리한 이유는 조리 시간의 단축에 있습니다.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와 조리 과정이 줄어들어 주문부터 제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재료 관리 효율성 증대와 품질 관리 향상 적은 종류의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재료 관리가 간편해지고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적은 메뉴라서 집중하여 품질을 높이고 맛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원 교육과 고객 선택 시간과 편의성 증대 신입 직원의 교육 시간을 단축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고객은 간결한 메뉴로 빠르게 메뉴를 선택하고 주문하고 대기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즌, 세트, 추가 메뉴 식당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핵심 메뉴 선정하고 시즌별 메뉴도 구성합니다. 다양한 조합과 고객의 요청에 따라 추가 메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메뉴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단순화하는 것은 단순히 메뉴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식당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5. 기다림도 즐겁게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4가지 방법 이름식 제공 시간 안내 주문 시 예상 대기 시간을 안내로 고객 만족도 높이기 이 편안한 대기 공간 마련 장소에 맞는 쾌적한 대기 공간을 마련하여 고객이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합니다. 3.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 대기 시간 동안 고객이 지루하지 않도록 잡지, WI-PY 등을 제공하여 대기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친절한 응대 고객의 불만에 대해 친절하게 응대하고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6. 디지털 사이니지 고객을 사로잡는 시각적 스토리텔링 매력적인 영상을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SNS에 공유하고 싶어합니다.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하여 메뉴 소개, 이벤트, 쇼쿠킹 등의 다채로운 영상을 제공하면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영상은 식당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적 즐거움 제공 정적인 대기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고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아 지루함을 해소합니다. 브랜드 이미지 향상 흥미로운 콘텐츠를 통해 식당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각인시키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정보 전달 효과 극대화 메뉴 소개, 이벤트 정보 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여 고객의 이해를 돕고 구매 욕구를 자극합니다. 대기 시간 단축 흥미로운 콘텐츠에 집중하게 되면 대기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심리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SNS 공유 유도 매력적인 영상은 고객들로 하여금 SNS에 공유하게 만들어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쁜 현대 사회에서 고객들은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원합니다. 식당의 빠른 서비스는 단순히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방 시스템 최적화, 직원 교육 강화, 메뉴 단순화, 디지털 사이니지 활용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매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긍정적인 입소문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돈가치를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